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속에서 한인사회는 타민족과 함께 사는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며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이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한렘 지역 빈곤 가정에 겨울용품 등을 전달하며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뉴욕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단체가 연말을 맞아 맨하탄 한렘 흑인 커뮤니티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과 박면수 상임의장 등 임원들은 16일 맨하탄 132가 한렘 교회를 방문해 헨리 A. 벨린 목사에게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스카프, 모자, 장갑, 벨트, 손 세정제 등 5만 달러 상당의 겨울용품 2천여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은 매년 한렘 지역에 따뜻한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전달해주고 있는 한인사회와 뉴욕 민화협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25 참전 용사로서 한미 간 혈맹의 우정을 다시 한 번 피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좋은 아메리칸이며 그들의 가족들에 좋은 것이고 그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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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철 대표 상임의장은 타민족과의 적극적인 공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매년 연말이면 한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뉴저지 노인상조회도 한렘 커뮤니티를 위해 쌀 25포대를 도네이션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타민족과 화합하지 않고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전상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